아우, 잘 먹겠습니다. 솔직평을 좀. 아... 놀린다. 하자. 놀린다. 세상에. 또갈맞네. 아, 그쵸, 그쵸. 그 셰프 장광님. 그 셰프 장광님. 장광 셰프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반장님도 잡숴보세요. 저희도 아까 저. 이 하트를 먹어도 되나, 근데? 아니, 잡숴요. 세상에. 참 오래 살고 볼일이야. 너무 맛있어. 내 생에 뽕나려오네. 괜찮았지? 진짜 맛있다. 허짜리 하나 먹어봐. 아, 그러게. 허짜리를 3분만에 쓱쓱하게 끝냈는데. 제가 저 김수민 선생님들한테 배우기. 아, 그래서? 한 번 해봤는데. 아니, 왜냐면 종국 씨, 요리섬 씨는 그닥. 맞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저는 닭감쌀을 먹으면 되는 사람이어서. 솔직평. 애매하네. 조금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닌? 솔직평.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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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갈맞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별로야, 솔직히. 이건 좀 별로야, 솔직히. 여기를 봐봐요, 이거. 이 정도만. 어쩌다 좀 약간 타격감이 딱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조금 넣어야 돼? 아니야, 딱 좋아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 아니야, 딱 좋아, 지금. 오오오오오. 어우오오오오. 아, 이렇게 진짜 좋아하시니까 좀.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진짜로. 아, 종국이, 종국이 풀죽을까봐. 아, 아. 하하하. 하하하. 나는 미우새 제가 열혈 팬이거든요. 이거 봐야지 일주일이 가는 거야. 미우새 멤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우새는 아닌 거야. 누가요? 정국 씨.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 사건에 열혈이. 밉지가 않다, 이거 이제. 사건에 열혈이. 근면하고 몸 관리 제대로 하고 인물 좋아. 재정광, 재정빵빵하고 뭐. 재정도 없는 거. 그렇지?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있고 사실. 자기야 그거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러지. 아니, 그거보다는 아, 타이밍도 좀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그리고 휴지 쓰시는 거 맞죠? 파타 맞지. 마라사랑 휴지사랑. 하하하하. 물티슈 빨아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거지할 때 기름때 같은 거 그거를 싹 다 쓰면.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세제를. 좋아, 좋아. 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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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